정근욱 A의 13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 불러주세요. N N B P P P야 이게? D D E R 뭐라고? 다시 U N D E R 은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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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거 알지? 얘가 뭐여서 내는 소리는? UNDER 뭐여서 내는 소리는? 네 맞든 틀리던 소리내보세요 예은이하고 근우하고 공부하는데 왜 목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나? 따라서 읽어야 될거 아냐? 맞든 틀리던 소리내 읽어주세요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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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의 소리? UN UN 얘는? DALL 자, U가 가진 3가의 소리? U, U, O 와우, 똑똑하다 U, U, O 중에서 뭐 냈어요? U, O N이 가진 소리는 하나밖에 없죠? N 그렇지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UN 그 다음에 D가 가진 소리도 하나밖에 없죠? E가 가진 3가의 소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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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오우, 그중에 E 그 다음에 R의 가진 소리는? R 그러면 UNDEAR야? UNDEAR? 어디가 잘못된 것 같은데? O 누가? E가 UNDER O가 E에 어 중에 뭐였어요? 힘 빠져서 O 됐죠? 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UNDER UNDER OK 그래서 소리? UNDER 쓰는 법? U N D E E R 베리군 얘가 무슨 소리라고? UNDER UNDER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T E N T T E N T 뭐여서 내는 소린? 타이걸 타이걸다 이게 그러면 얘가 그러면 T는 타 T가 타가 돼? 아니요 T가 타 소리까지 있네? 와우 소리 되게 많이 갖고 있네 T는 T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에 어 어 어 중에서 어 어 타이거에 리가 없어 이게 어떻게 타이거가 됩니까? 어 게다가 R 이면 끝에 R이 있어야 했는데 이게 끝에 R이에요? 아니요 무슨 타이거입니까 이게 무슨 타이거입니까 이게 텐트 그렇지 뭐라고요?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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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역할 소리가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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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소리가 있잖아 역할 소리 텐트 얘는 트 그럼 E는 뭐 중에 뭐 됐어 텐트 애는 누 그래서 합쳐서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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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법 T E N T 텐트 잘했구요 그다음 압 압 압 압 압 압이야 이게 그럼 얘가 아 소리냈어 아니요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그럼 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업 업이죠 업 업 그럼 윤은 뭐 중에 뭐 됐어? 윤은 뭐 중에서? 업 뭐 중에서? 중에서? 업 피는 항상? 두 네? 어 너 피 D하고 피하고 헷갈리고 있지 지금? B도 막 헷갈리고 Q도 헷갈리고 난리났다 지금 응 응 글자 이름 뭐야?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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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F 글자 이름 뭐야? P P면 무슨 소리네? F 그래서 합쳐서 뭐야? 와 아니 POP 에? POP? D POP 퍼프야 이게? UP 이 다 이렇게 보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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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소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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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K 쓰는 법? E E E C E P E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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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알파베트 V V A A A 엔트 B, A, N. 뭐해서 내는 소리? 저희는 이 시험지 다시 줄 테니까 다시 공부하고 계세요. 틀린 거 고치게 해야 되겠으니까. 저희의 스펠링이 너무 약하다. 다시 공부하고요. 이거 틀린 것들 고칠 수 있겠다 싶은 걸 가져가서 답보지 말고 틀린 것들 고쳐주세요. B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B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B는 꼴자 이름의 V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럼 얘가 뭐여서 무슨 소리를 낼까요? 맞든 틀이든 아무 소리나 내봐. 이걸 것 같다. 팬 팬 팬 그러면 A가 뭐야?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에 뭐 중에? 에 에 에 에 에 아 어 중에 에 그러면 V는 V A는 에 N은 합쳐서 반 반 반 소리 반 반 쓰는 법 V A N 오 근육이 금방 늘겠다. 반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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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I G G E R 뭐여서 내는 소리? 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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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틀리던 소리 내보세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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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무슨 소리내요? 글쎄요. 니가 연습했잖아. 아이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될지는 이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거예요.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맞았네요. 그러면 몇 가위 소리가? 탁. 탁? 네. 그럼 여기 소리는? 아. 걸. 그러면 타걸이야? 이게 타걸? 안돼. 아이가 가진 세 가위 소리. 아이. 아이가 가진 세 가위 소리 뭐?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중에서 뭐 됐어요? 뭐야? 뭐야? 아이. 아이가 됐죠. 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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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이는 뭐 중에 뭐 됐어? 어. 어. 뭐 중에? 이, 에, 어. 이, 에, 어. 어. 어 됐죠. 그래서? 이 소리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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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합쳐서? 타이. 타이거. 타이거. 소리? 타이거. 타이거. 쓰는 법? T. 어. 아이. 타이거. 다음? G. 그 다음? E. 이. T. T. R. C.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시험도 잘 치세요. 네. 오케이. 해보세요. 시험지 내고 패드하고 체크하세요.